네, 촬영하기 전부터 PD님하고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솔로 앨범을 준비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되게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마음도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. 많이 스케줄적으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10월달 저희가 또 이제 10월 11일 첫 방송이잖아요. 네, 10월달은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빠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복스럽게 먹는 그 출연자가 혹시 누구실까요? 누구죠? 다 서로... 어, 유리씨가 결국 두 표를 받으셨군요. 촬영장에서 쉴 틈 없이 먹어요. 햄스터처럼. 제가 별명을 줬는데 햄스터예요. 끊임없이. 보이면, 뭐가 보이면 오물오물오물. 저희가서 뭐가 보이면 오물오물오물. 아까 식단 관리를 어떻게 도대체 하신 거예요? 이렇게 다 계속 끊임없이 드시면서 대단하십니다. 제가 오죽하면 너 정말 괜찮아? 네. 괜찮아? 데뷔가 내일 괜찮아? 아니, 근데 정말 맛있는 거를 저희 것 보지 마세요. 완전 살찌실 거예요. 너무 맛있으니까. 저도 맞아요. 그 말 하려고 했어요. 저희 것 보시면 안 됩니다. 살찌세요. 네, 살찌세요. 아까 막 되게 캐릭터가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네? 캐릭터가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아까 막 여름씨도 전방 1km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, 후광만 딱 하면 바로 탐지하고 이런 식으로. 아무래도 절대 미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동욱씨께서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랄까 제가 먹는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전문적으로 먹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신동욱씨를 선택을 했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대장금이 보고 있다의 공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PD님과 배우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. 네, 다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기실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10월 11일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되는 MBC 예능 드라마, 대장금이 보고 있다.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대장금이 보고 있다의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